20기 영식과 현숙이가 일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영식은 5월 11일에 규토의 여행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짱좋아하는 형님들과 여행을 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12일 현숙도 자신의 인스타에 일본 규토의 여행간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12일에 영식이가 규토 여행 중에 먹은 와인병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요. 이 와인병을 확대해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숙도 규토에서 하얀색 옷을 입었었는데요. 사실 현숙은 와인 모임을 할 정도로 와인을 즐겨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우연히 겹치는 게 너무 많다며 두 사람이 함께 교토여행을 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식은 현숙의 오래된 과거 게시물에도 수많은 좋아요를 누르며 현숙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현커인 걸까요? 네티즌들은 영식이 세심해서 현숙한테 잘할 듯 연안함 연상려 딱 좋네으라며 두 사람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20기 영철이가 흑수자라는 비난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영철은 자신을 향해 흑수자라 기가 눌렸네 라는 비난에 대해 저는 흑수저도 아니고 주위에 잘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이아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라며 편집 때 사라진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흑수자라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영철의 초등학교 동창이 등판을 했었는데요. 영철은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곱상한 의무했고 집도 어느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 소모는 그냥 무시하시지. 지금 인텔 다니고 잘 나가면 됐지 영철이 형 힘내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인텔 다니고 잘 지내요은 어떻게 지내냐. 물론 인텔 다니고 잘 지내mb你好